트로이 메라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어? 피아노 곡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너랑 나 사이에 의미 같은 거 없어야 하니까 바람 쐬고 와도 돼 제발 가지만 봐 사령대, 음대, 교수 티어 하나 났던데 그 자리 정경이가 걔처럼 사랑해보려고 했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미안해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? 송아 씨! 왜 힘든 날에 송아 씨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송아 씨 혹시 네 좋아요